안녕하세요. 복규난형 운장 서영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화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과 말을 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면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부분과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한다. 너하고는 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굶어 죽어도 너한테는 돈을 안 빌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요. 말을 못하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한번 하고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서로 간에 구별되는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 나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과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는 결국은 표현에 관계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채워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신을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 보고 너는 자존감 이야기를 해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약한 분한테 자존심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그거를 결국은 또 위축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구분하는 지점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다음에 백과사전 이런 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식 자존심은 심리학으로 자신을 존경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신조를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자존심은 변하지 않고 자신을 존경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기에 마음심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자존심이 이러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정의를 하니까 너무 더 어렵고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러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해놓았냐면 나를 스스로 존경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도 똑같은 이유로 존중받아야 될 객체로 인정해준다.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자존심과 자존감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자존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상대방한테 내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걸 풀어보면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고 자존감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결국은 우리가 억울한 일이 결국은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화병이 풀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